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 참 훌륭한 나라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북녘당이 그런 전체주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됐기 때문에 한국은 참 잘하기에 따라 가지고는 아주 훌륭한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왜 그런가 하니까 거대한 악이 한반도의 북쪽에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자정 노력을 기울일 수가 있고 도덕적으로 더욱더 선명하게 여러분들 노력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큰 악을 두고 그 악을 여러분들 관리하거나 제어하지 못하면 그 악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선거 부정 문제도 부정선거를 우리가 관리하거나 제어하지 못하면 부정선거가 선거를 넘어서 사회 모든 영역을 다 부패시키겠죠. 과거의 노예제도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영국처럼 노예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그런 도덕적이고 법적이고 윤리적 운동을 전개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여기 영국 교포 출신인데 아주 젊은 분입니다. 아주 북한 인권센터장으로 송한나라는 분이 취임했는데 그 분 말씀 중에 나치보다 심각한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아무도 나서지 않냐 이게 여러분들 초점인 거죠. 그게 도덕적으로 참 우리가 문제가 많은 겁니다. 북한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동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분인데 내용이 이제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한 인권정치인 활동을 전개하는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센터장에서 31살이니까 한국 기준으로 굉장히 젊으신 분이죠. 영국 교포시고 그다음에 2015년 네덜란드 위트레허트대를 졸업하고 북한인권정보센터에 입사해서 최근까지 국제협력 디렉터직을 맡았네요. 이분 이야기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본인이 이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보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어떻게 보면 나치 독일보다 더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가 북한 땅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거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현실이 놀라웠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한참 먼 나라인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좀 나아졌지만 이거가 참 중요한 지적입니다. 나치가 여러분들 유대인을 학살한 것은 역사적 사건이지만 지금 바로 북녘당에서 뭐죠 동포들을 학살한 일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대한민국은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그동안 역대 정치인들은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여러분들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북한 문제나 북한 인권 문제를 다 이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나라인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 선거부정도 일어난 겁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 정리하게 되면 노예 제도를 영국 사람들이 스스로 여러분들 포기하지 못했으면 노예 제도가 영국을 삼켰을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선거부정 문제를 대한민국 사람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면 그 선거부정 문제가 그 사악함이 한국을 집어삼킬 거거든요. 같은 동포들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그 여러분들 그 문제를 정치적으로 역대 정권들이 많이 이용해 온 겁니다. 하다못해 국회에서 북한 인권 계리서 여러분들 몇 번 발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달 발표할 정도로 그렇게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죠. 한국은 한참 먼 나라인 겁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여러분들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 문제가 그냥 생긴 게 아닌 겁니다. 그냥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나라 자체가 타락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이 선거부정에서 이기보게 되면 별로 여러분들 죄의식을 안 느끼는 겁니다. 남이기면 문제지만. 그러니까 새칭 여러분 대한민국의 우파라는 사람들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아무 의식이 없이 훗날 부정선거를 창글케 하는 모든 제도적인 틀을 우파 정권들이 집권하고 있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다 여러분 제도적인 틀을 마련한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도덕적으로 여러분들 선거 부정 문제에 다 침묵하는 거가 그게 나라를 삼킬 거다 이 아니죠. 그렇지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그냥 관심이 없고 그냥 지금 밥 들어오면 그게 땡인 겁니다. 국가가 생기고 여러분 처음으로 이번에 유엔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가지고 중국이 탈북민에 대한 북송을 중단하라. 이걸 처음 여러분들 이번에 지적한 겁니다. 아무리 무역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하지만 너무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무심한 겁니다. 그 무심함 때문에 우리는 북한 때문에 훨씬 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더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북한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소리를 내고 발신을 하고 시민단체들이 외치고 했으면 안. 그러나 대다수 이름 정치인들이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고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북한 문제에 침묵하고 대부분 뒤에 뒷거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 북한 동포를 억압하는 북한 정권에 돈을 주고 물질을 제공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끄러운 거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처음으로 유엔에서 중국의 탈북민 북송을 중단해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 이번에 처음 한 겁니다. 유엔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 탈북민 북송을 중단해라. 그 첫 번째 공론화입니다. 기사 읽으면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을 항해서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를 권고한다. 이런 최소한의 여러분들 노력조차도 안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로서는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여러분들 너무나 여러분들 뭡니까 몸둘바를 모를 일인데 그것도 자기 동포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감각했기 때문에 선거부정이 대한민국을 삼키는 지경까지 온 거죠. 그 지경까지 와서 또 다들 침묵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 안 한 겁니다. 마치 똥 밟은 여러분들 피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도덕윤리라는 것은 다 여러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침묵 북한 동포에 대한 무관심 선거부정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영국 체코 우르가이 아프가니스탄 등이 탈북자 북속 문제를 지적했다. 심지어 아프가니스탄도 이런 탈북자 북속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듬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욱더 여러분들 성장하는 것은 선거부정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북녘당의 동포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국회가 이런 계리안을 내고 시민사회된 자 성명서를 내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길인 거죠. 이게 여러분들 참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크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참 무심한 나라다. 선거만 무심한 게 아니고 북녘 동포들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하게 무심한 나라다. 그것은 국가가 선진화되는 데는 한참 멀었다는 겁니다. 보편적 가치의 준수나 보편적 가치의 방어를 위해서 전혀 노력을 안 하는 겁니다. 역대 한국 정부는 중국을 자극하면 탈북자의 한국행에 필요한 협조를 받을 수 없다면서 이른바 조용한 외교를 펼쳤다.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런 중국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